부산시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거돈 시장이 르노그룹 로스모저스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신차 물량 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르노 측은 다만 르노 삼성차의 원만한 노사관계가 전제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부산시는 덧붙였습니다. 이에 대해 르노 삼성차 노조는 르노그룹 부회장이 부산 공장을 방문했지만 인단협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노조와의 만남도 거부했다며 이는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